공기 정화 중입니다. 오염농도 5단계 위험 수준입니다. 오구영 862호 택배기사 신원 확인 소독이 완료됐습니다. 어, 왔는가? 네. 또 위험하실 뻔했습니다, 어르신. 여기 산소량이 20%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주문하셔야 돼요. 왜 죽을 때가 됐는지 자꾸 깜빡깜빡해. 네. 이영수님 수령인 확인. 빨랑빨랑 실어놔. 지원 뜨면 인생 피곤해진다. 네, 다스렸습니다. 가시죠. 잠깐만, 저것 좀 가져가자. 손모가시 썩기 전까진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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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총. 총. 쏜다. 간다. 와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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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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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